붉은 수돗물 나온 지 한 달이 다 돼가는 인천 지역의 불편은 말로 다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학생들 먹는 게 걱정인데 이렇게 생수로 급식하는 학교가 100곳이 넘었고 아예 급수차로 물을 받는 학교도 있습니다. 고맙게도 오늘 제주도에서 이렇게 생수를 인천항에 보내주기도 했습니다. 수돗물 마음 놓고 쓰지 못하는 집에서는 요즘 연수기를 쓰면 그나마 좀 낫다는 말에 고민하는 분들이 많다고 하는데 이게 과연 맞는 말인지 박세웅 기자가 사실은 코너에서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최근 한 블로그에 올라온 글입니다. 집에서 이렇게 녹물이 많이 나왔었는데 연수기라는 걸 다니까 깨끗해졌다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진 찍은 두 장소가 조금 달라 보이잖아요. 저희가 확인을 해 보니까 이 녹물이 나오는 사진 2년 전에 성남시에서 녹물이 나온 적이 있는데 당시 언론 보도에 나왔던 사진이랑 똑같았습니다. 이걸 모르는 분들은 야, 이거 좋네. 연수기 사야 되나? 실제로 글도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녹물 거르는 게 목적이라면 굳이 안 사셔도 됩니다. 이게 수십만 원짜리도 있고요. 빌려도 한 달에 2, 3만 원은 줘야 됩니다. 그런데 연수기라는 게 원래 물의 화학적인 성분을 바꿔서 피부에 좋게 만들어준다는 제품이지 이게 녹물 거르라고 만든 게 아닙니다. 물론 연수기 안에 필터가 있기 때문에 녹물이 일부 걸러지는 건 맞지만 더 저렴한 샤워기 필터로도 걸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비싸니까 필터 성능 더 좋지 않겠어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업체가 밝힌 성능을 보시면 이 고가의 연수기 필터는 10마이크로미터 이상의 불순물을 걸러줄 수가 있다는 거고요. 좀 더 저렴한 3만 원짜리 샤워기 필터의 경우에는 5마이크로미터 이상의 불순물, 그러니까 더 작은 입자까지 걸러준다고 하니까 녹물 거르는 것만 따지면 둘 사이 성능에 큰 차이는 없을 것 같습니다. 또 녹물이 심할 때는 필터 자주 갈아줘야 되는 건 둘 다 마찬가지입니다. 연수기 제조업체들도 이건 정수기랑 달라서 먹는 물 수준으로 물을 깨끗하게 하는 제품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SBS 박세용입니다. 연수기 제조업체들도